야, 근데 빛나 왜 안 오지? 어제 담대가한테 혼나서 열받았나? 문자 때릴까? 어, 그래. 김빛나는? 아직 안 왔는데요? 어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거 다들 알 거야. 나는 우리 반에서 왕따, 은따, 빵 셔틀 이런 단어가 사라졌으면 좋겠어.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그런 반이 되도록 너희들이 노력해줬으면 좋겠어. 그러려면 서로 미워하고 상처 주기보단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필요해. 역지사지 알지?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답이 쉽게 보일 거야. 쌤, 마음이 마음대로 다 되면 저는 벌써 정규 1등 했을걸요? 안녕하세요. 지금 조례 시간이라 나가기 싫네요.